안녕하십니까. 저는 리더스 싱킹 연구소의 안정희 소장입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에 성공하는 대학생을 위한 SOS 특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SOS 특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SOS는 구조이론을 바탕으로 한 성공사고라는 뜻입니다. 먼저 구조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구조주의 이론에서 발전된 이론으로서 모든 것은 전체와 부분 그것들의 관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사학이론입니다. 이 구조이론을 학습이나 업무에 적용하게 되면 효율적인 두뇌정보처리가 가능하게 가능한 것입니다. 또 성공사고란 사회의 각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의 사고 패턴이나 사고 방식을 연구해서 이것을 보다 더 정형화하고 패턴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공하는 사고를 갖게 하기 위하여 보다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사고 기법을 정립하였습니다. 또 본 특강을 통하여 대학생들은 자신감을 회복하고 동기부여를 함으로써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성공에 대한 갈망을 더 심어줌으로써 학생들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실질적인 학업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그 기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SOS 특강은 각 대학에서 실시해서 많은 대학생들이 성공에 대한 확신과 또는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는 성공을 위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특강을 수거하는 학생들은 사회에서 요구하는 핵심 능력을 갖춘 경쟁력 있는 대학생으로써 거듭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성공하고 싶은 대학생들도 성공을 시키고 싶은 대학에서는 저를 찾아주십시오. SOS 특강의 만남이 여러분 성공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